와이드 오픈 3점 올라가네요 꽂힙니다 들었습니다 와이드 오픈 3점 꽂힙니다 다시 한번 2점 성공시켰습니다 정진욱 다시 한번 김성민 먼 거리에서 올라갑니다 들어가네요 샤클락 7초 템프 수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김성빈의 빠발 클러치에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탑으로 직접 김성민이 던져봤습니다 버저비터 들어갔나요? 네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성공했습니다 김성민 네 정진욱 곽봉길 석점 김성민 꽂힌어요 김성민 김성민 선수가 대단하네요 김성민 선수가 3쿼터부터 정진욱 네 김성민 드라이브인에 내갑니다 김성민 멀리서 다시 한번 성공 아 그래요 꽂히면 안되죠 네 김성민 김성민의 2점슛 다시 한번 성공 아직 쇼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성민 선수 김성민 선수 김성민 선수 김성민 선수 김성민 선수 김성민 선수